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어젯밤 보도자료를 내고 도태우 대구 중남구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위는 도 후보의 경우 5.18 폄훼발 논란으로 두 차례 사과문을 올린 후에도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언행을 한 경우에는 후보 자격 박탈을 비롯해 엄정 조치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고 공천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기자들과 만나 정보사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권 입맛에 안 맞으면 회칼로 찌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언론관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기사에 나온 5.18에 대한 인식은 더 황당하다, 지긋지긋한 5.18 배후설이라며 대통령께서 극우 성향의 유튜브를 즐겨보신다고 유튜브 진행자가 주장하더니 그걸 따라 정부 인사 모두 극우 유튜브의 개똥철학을 국정기조로 삼는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위원장이 도태우 후보를 끝끝내 공천한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청와대 수석이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며 황상무 수석은 즉각 사표를 쓰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 도태우 후보가 5.18 왜곡 발언을 해 공천이 취소된 데 이어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5.18 배후설을 제기하는 등 최근 5.18에 대한 왜곡이 잇따르는 가운데 5월 단체들이 폄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18 공법단체와 기념재단은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5.18에 대한 왜곡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5.18은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있게 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정쟁화하지 않고 폄훼와 혐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광주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년 만에 호남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배출했다며 광주 발전을 위해 힘 있는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두 달 만에 광주를 찾은 한 위원장은 광주 실감 콘텐츠큐브 입주업체 간담회에 이어 충작로를 찾아 지역 유권자와 만났습니다. 5.18 폄훼 왜곡 논란을 일으킨 도태우 후보의 공청권 취소 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5.18 민주화 운동을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 선명하게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방침에 맞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4주째인 가운데 전남대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들도 비대위 체제 전환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 병원에 따르면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 평의회는 오늘 오전부터 교수 150여 명을 대상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 여부를 투표하고 있으며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 180여 명도 다음 주 중으로 비대위 전환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교수들은 대체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64주년 광주 3.15 의거 기념식이 금남로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된 3.15 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자유당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한 부정선거에 맞서 시민과 학생들이 항의에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간 민간 주도로 치러지던 3.15 의거 기념식은 2017년부터 광주시가 주관하고 있으며 올해는 실제 의거가 일어났던 금남로공원 광장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